네, 다음은 제너코 봐드리겠습니다. 2만 3천 8백원에 매수하셨고요. 매수가까지 다 올라왔네요. 그동안 조금 몰려계셔서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매도시점하고 진단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너코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이번 주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돼 있죠. 자,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24일 정도의 발사 예정인데 요거는 날씨하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전에 같았으면 누리호 발사될 때 그 전에 관련주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. 이번에는 거의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내일 정도나 이때 한 번 정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시청자님, 이게 누리호가 발사가 되면 그 위성 관련주들, 요거도 위성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을 형성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제너코라는 기업은 위성통신 부품도 있고요.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자랑거리가 나중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KF-21이라는 지금 4.5세대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을 했죠. 개발을 했고 지금 시제 5호기까지 나온 상태인데요. 요게 지난주, 지지난주 정도에 또 무장시험비행을 했는데 공중에서 이게 한 번에 그냥 쭉 딱 만들어서 거기서 실험 다 하는 게 아니라요. 차츰 차츰 순차적으로 합니다. 그런데 어디까지 성공했냐면 지금 뭐 이륙을, 처음에는 이륙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로 했겠죠. 그리고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까지 성공을 했어요. 그런 것들을 보고 폴란드에서도 KF-21 이쪽에 참여를 하고 싶다, 이런 얘기도 했고요. KF-21에도 이 제너코의 부품이 들어갑니다.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. 만약에 좀 긴 관점, 장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신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옆으로 막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, 이 자리는 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3만 원 정도 선, 좀 장기적으로,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 정도 선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짧게 보신다면 2만 5천 원 근처 정도, 이 정도가 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우리 시청자님이 짧게 보실 건지, 아니면 좀 길게 갖고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두 가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.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맞춰서 단기로 보셨다면 2만 5천 원 근처, 조금 길게 보신다면 3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